안녕하세요 여러분 킹쌉 양말입니다 또 브랜드 브랜드가 아니다 품질이다를 좌우명으로 항상 여러분을 가족처럼 신뢰를 모토로 초심을 잃지 않고 고객이 만족하는 그날까지 무수히 많은 광고 매체들 치열한 경쟁에서 한번 스쳐 인연이 되면 언제나 다시 찾게 되는 킹쌉 양말이 되겠습니다 도매 하시는 분은 톡 상담 환영합니다 010-9027-9098 감사합니다 킹쌉 양말 여성 파일 쿠션 바닥이 쿠션 그리고 발등이 망사 오래 걸어도 발이 편안하고 그리고 땀을 잘 흡수하고 품질 대단히 양호합니다 여름일수록 땀이 많이 많이 나는 계절 두꺼운 양말을 신어야 발 바닥이 편안하고 오래 걸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산 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됩니다 등산 하는 사람들은 바닥이 두꺼운 양말을 신고 등산하기 때문에 오래 걸어도 오랜 산행을 해도 발이 편안하고 불편하지 않습니다 이걸 참고로 해서 여름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발목을 짧게 해가지고 바닥은 쿠션 발등은 망사가 돼서 대단히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